음수완박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키는데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부터 오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를 제가 해보니까 93% 정도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변하지만 대략 한 90% 정도가 권성동 사퇴요구. 아마 국민의힘 내부나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도 이 정도로 국민들이 강경하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분노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대노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국민들이 크게 개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둔한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애고 문정권의 모든 비리와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비리를 모두 다 덮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했다. 이런 자성론이 아마 지금 정도 대두가 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소위 부정선거와와 같은 그런 사회현안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가볍게 여겼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제사범수사가 중요하니까 아쉽게도 선거사범이라든지 공직자 비리를 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제사범수사는 검찰이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그대로 웬만큼 잘한 거다. 이런 정도의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심하게 두들겨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권성동 씨 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수뇌부 내부가 엉망진창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판 쇄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한 그런 부분이 아주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성동의 금수완박법 야합통과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권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이 중요한 사안을 당대표라든지 윤석열 척하고 상의가 없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이번 일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대략 몰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준석은 공개적인 발언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금수완박 합의하는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고 심각한 모순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그런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당황했음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금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속법 논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서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랑 다르게 표현하면 권성동 씨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에둘러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 상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조정해왔고 소위 금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입니다. 국민이 승리를 한 것이죠. 국민의 엄청난 반발에 국민의 힘이 앗뜨거한 겁니다. 지지도라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반대할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학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과시험점은 존중합니다마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거대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4.15 부정선거에서 연유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해야 될 사안이죠. 이준석을 포함해 가지고 이준석과 권성동이 함께 다 사무총장까지 다 한기호까지 다 사퇴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협상에 대한 정권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것을 덜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이 같은 주장은 모든 책임을 권성동에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것은 권성동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다시 정치적인 발언을 이준석이 계속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복돋아 주셔야 됩니다. 사퇴 요구를 그냥 선을 건넌 것이죠. 이번 협상의 상시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상대당에서 힘자랑을 위해서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안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임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속하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바람과 관계없이 바로 권성동 씨는 즉시 사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추가적인 협상에 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자체의 시각이나 관점이 완전히 보통 시민들과 국민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처럼 협상은 새 사람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김기현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회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권성동은 사퇴해야 되는가 권성동이 더 이상 안 되는가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협상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고 아주 척근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살아서 숨치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노를 어떤 식으로 잠재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수뇌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